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영상이 좀 뜸 했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져서 오늘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도 그동안에 계속 미루고 있다가 오늘 분갈이를 좀 해 줬어요 분갈이 어떤 걸 해 줬냐면요 항아리 화분인데 이렇게 약간 깨진듯한 앞에가 약간 깨진듯한 그런 모양인데요 좀 특이하고 예쁘죠 요거는 한엽송록 철화 요거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심었어요 화분도 예쁘고 특이하고 또 철화도 특이하고 예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철화를 분갈이를 하면서 철화하고 군생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철화를 지금 세 개 갖고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철화냐면 8천대 철화에요 8천대 철화도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철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철화와 군생의 차이점 제가 또 군생을 또 세 가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런요니, 런요니 군생 보시면 딱 보시면 군생과 철화의 차이점을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제 홍포도 홍포도도 아주 예쁘게 잘 컸죠 겨울동안에 그리고 요거는 홍민인데 요것도 지금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군생을 이룬 아이 세 가지 철화를 이루고 있는 아이 세 가지 일단은 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화란 이렇게 식물의 생장점이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머리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나로 띠를 이렇게 뿌리가 하나로 있으면서 이렇게 목대도 하나로 있으면서 이렇게 띠를 이루는 모양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띠 모양을 이룬 모양을 철화라고 합니다 철화는 8천대 철화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잖아요 일반 다육보다는 철화가 성장을 빨리 한다고 해요 이렇게 철화 3개 하고 군생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군생은 철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생장점이 띠 모양처럼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제 군생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거 한번 런윤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뿌리에서 각각의 머리 모양은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여 있는 아이 각각의 머리가 구분이 되죠 이런 걸 이제 군생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철화는 철화는요 이렇게 머리 모양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군생은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가지고 머리 모양이 구분돼서 이렇게 여러 개의 머리가 이렇게 모여서 군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고 철화는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프리티 구독자님께서 철화가 생기는 원인을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댓글로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철화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참 됐어요 제가 철화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한 작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이 오랫동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드릴게요 이 철화가 생기는 원인은요 유전적인 요인하고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이 철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잎꽂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떼어 가지고 적심해 가지고 씻는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철화를 발생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잎꽂이를 하나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철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후천적인 요인에는 해충이나 곰팡이, 세균 등의 간념으로 생장점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생장점이 파괴되면서 이렇게 띠를 이루는 모양이 그런 병행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땅 속에서 세순의 흙을 틀고 올라와 오면서 압력으로 인해 생장점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잎꽂이를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통 흙 위에 올려 놓거나 살짝 꽂아 놓는데 일부러 철화를 만들기 위해서 잎꽂이를 좀 흙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압력을 속으로 압력을 줘서 철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심 적심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순자르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따 가지고 여기다 심으면 예, 그런 적심 혹은 인위적인 자극으로 인해 생장점이 손상된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철화는요, 이렇게 또 약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염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꽂이로 철화되는 경우는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철화 키우는 법 철화가 조금 키우기가 힘든 게 철화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띠를 형성하면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해충의 발생에 염려가 많아요 깍지 벌레라든지 뭐 이런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계절마다 이렇게 살충제를 좀 뿌려주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통풍을 좀 많이 시켜 주셔야 돼요 철화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요게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생얼이 한두 개 생겼잖아요 이거 8천대 철화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생얼이 풀리지 않았는데 요게 이제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요게 생얼이 풀릴 수가 있어요 철화가 이렇게 풀려 가지고 이렇게 생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얼이 되면 저희가 철화는 멋진 목대도 형성해 주고 해서 이렇게 철화를 가격을 좀 많이 주고 데려오는데 이렇게 생얼로 변해버리면 그 철화의 값어치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요 철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요런 썬 생얼 같은 건 띄워주라고 하는데 저는 요렇게 이제 철화에서 생얼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는 그냥 내비두고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떼어서 적심을 해 주는 게 좋아요 삽목을 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생얼은 거의 없어요 띠를 이루고 있는데 요게 보면 밑에 생얼이 있네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물을 아주 아주 정말 2개월 정도 말렸다가 정말 정말 얘네들이 물고파 할 때 있잖아요 좀 약간 쭈글거릴 때쯤 그때 이제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 물을 다른 일반 다육보다 많이 아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성장이 일반 다육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주셔도 굉장히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시게 되면 물로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신기하고 예뻐서 이렇게 띠를 이루는 게 신기하고 예뻐서 요런 거를 일반 생얼보다 많이 가격을 주고 데려오는데 이게 물을 많이 줘 갖고 만약에 이렇게 생얼 요것도 생얼로 좀 하나 변해있죠 요렇게 한두 개 변해 있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얼과 요렇게 철화를 비교해 가면서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얼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요 철화를 키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얼이 여러 개 생겼을 때는 좀 떼어 가지고 적시면서 삽목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철화를 예쁘게 키우시려면은 물을 많이 줄이시고 해충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아이들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살충제 뿌려 주시고 살균제도 1개월에 한 번씩 뿌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좀 많이 통해 주시고 햇볕도 많이 보여주는 게 좋겠죠 요거 팔천대철화는 다 좋은데 약간 하상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햇볕에 내놓기도 하는데 달구려면은 강한 햇볕보다는요 은은한 햇볕에 달구는 게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달구려면은 온도차를 좀 많이 둬 가지고 은은한 햇볕에 달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철화 팔천대철화 요거는 항엽송록 철화 요거는 라밀라테 철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제가 철화가 많았었는데 시집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철화를 이렇게 두 개 데려왔고 군생 군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구분이 되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철화와 군생의 의미도 알아보고 철화가 생기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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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